안녕하세요 컴지 입니다 오늘은 이 컴퓨터를 수리해 볼 건데요 어제 밤에 입고가 됐구요 증상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cpu 온도가 높으니까 cpu 쿨러를 확인해 봐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구요 두번째는 이사를 하고 난 후에 화면이 안나오는 증상입니다 먼저 화면 안나오는 증상 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제 화면이 안나오는 증상은 잡았어요 cpu 온도가 높은 부분은 어제 보지를 못해서 오늘 같이 확인을 할 거구요 화면이 안나오는 증상은 왜 그랬냐면 먼저 이 보드에는 이지 디버그 led 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지 led 디버그가 있는데 켜보니까 이 vga에 불이 들어와서 멈춰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쪽을 먼저 봤는데 원인은 이거 였습니다 잘 보세요 보셨습니까 그래픽 카드가 들려 버리죠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빠져 버려서 화면이 안나왔었구요 그래픽 카드를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찌된 일인지 그래픽 카드 걸쇠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찌된 일인지 그래픽 카드 걸쇠가 없습니다 이 본체 안에는 이 걸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빠져서 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본체 안에 빠진 걸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들렸었던 거구요 그래서 이 걸쇠를 다른 PCI 슬롯에서 빼서 쓰려고 봤더니 이 보드는 PCI 슬롯이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안 쓰는 보드에서 걸쇠를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구요 CPU 온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조금 해보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입구를 했는데요 이 메인보드에는 펌프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펜 쪽에다가 펌프를 연결했는데 전압 설정을 별도로 해놓진 않았더라구요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전압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펌프가 최대 속도로 돌질 않아요 기본 설정에서는 펌프가 1700rpm 정도로 돌았구요 전압을 최대로 올려주니까 2600rpm 으로 올라갔구요 RPM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조금 높은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온도 방어가 안되는 것 같아요 CPU 제트로 CPU 스트레스를 걸었는데 바로 온도가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두가지 의심이 드는데요 첫번째는 조립불량 조립불량이라고 하면은 히트싱크에 보호 비닐을 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냥 쿨로 고장일 수도 있구요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어차피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부터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조립불량이 차라리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아 조립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호 비닐 문제는 아니었네요 썸홀도 잘 발려 있구요 이러면 쿨로 고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쿨로를 교체해서 테스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혹시 몰라서 썸홀 제도포를 해봤는데 똑같더라구요 쿨로 고장으로 의심돼서 3RC스 RC1700으로 교체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이들 온도부터 달라더라구요 아까는 아이들 온도가 40도대였는데 쿨로를 바꾸고 나니까 20도대 나오구요 같은 조건으로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까는 바로 90도 100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50도대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쿨로 고장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원래 이 컴퓨터는 구입하신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저한테 하면은 공인비가 들고 구입한 곳으로 보내면 공인비가 안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날 바로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막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구요 일단 쿨러는 제가 임대를 해드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린 다음에 순행 쿨러는 맥스 엘리트로 보내서 서비스 받은 다음에 다시 교체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CPU는 인텔 i7-12700F구요 그래픽카드는 조텍 3070Ti 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걸쇠는 장착을 해놨습니다 유튜브 과거를 노려봤는데 아쉽게도 실패했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